뛰는 거 약간 유독. 어! 어! 저거! 저거! 아! 잠깐만! 잠깐만! 아! 어디 가요? 아! 아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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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아니! 잠깐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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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시영 씨! 자! 시영 씨! 도망가! 도망가 시영 씨 빨리! 아 이러지 마! 아 도망가라니까! 아 뭐야! 아 뭐야! 왜 이렇게? 여자로 있다가. 감사합니다.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라고 했어. 게리 아웃! 게리 아웃! 그래도 자존심은 안 상하네요. 이시영 씨한테 뜯겨서. 게리 형 괜찮아요? 진짜 장난 아니죠? 형, 종국 형이 정확히 두 배 있죠, 이 압박이. 우와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, 형님. 인사하나 못 드리겠습니다. 악수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, 형님? 우와. 그 팔이 왜 그래요? 팔이 왜 그래요? 팔이 찢어지신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너무 작아서 이렇게. 뜯어버리신 거예요? 뜯어버리신 거예요? 자, 형님. 종국이 형은 부탁드릴게요. 기대하고 제일 웃겼어. 정국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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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 라고 아usting. 작 Germany 작adow했는데. 화휘ından 대단 see 안녕하십니까. 야 떠올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.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. 안녕하십니까. 야 서근아. 야 서근아. 야 서근아. 야 서근아. 야 너 진짜 죽을 것 같아. 고맙습니다. 한 번 봐줄게요. 한 번 봐줄게요. 알겠습니다. 이따가 봐요. 야 성훈이. 야 걔 정말 장난이. 누구야 누구야. 성훈이. 어떻게 해 오빠. 그리고 아까 성훈이가 저를 봐준 게 아니에요. 성훈이 나랑 딱 팔을 딱 잡고 보더니 이게 보통 상대가 아니거든. 그러니까. 자기가 나를 가득했다고 하더라고. 그냥 알았지. 왜냐하면 고수들끼리 서로 그 느낌이 느껴져요. 그럼 딱 맞췄을 때 오빠. 어. 한 판 붙는 거예요. 걱정하지 마. 이번에는. 진짜요 오빠. 성훈이. 정말 길고 정말 길고. 야 형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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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얻어뜻어놓자. 야 좀 얻어뜻어볼게. Nue고. 누구냐고! 추성훈 선수랑 이시하구나 지금 추성훈 선수가 오빠를 한 번 겨뤄보더니 상대가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지금 떨어져있을 때 성민이가 나를 딱 잡고 나랑 두 번 능수라고 봤어 지금은 아직 안 된다 이런 느낌 나 그 동물하고 딱 그래 야 기침 소리 난다 또 성민이 또 기침 소리 야 야 씨 야 야 씨 야 야 씨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아 야